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온웨어 디지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인프라 스트럭처 모더나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디벨로퍼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정연지입니다. 오늘 세호님과 제가 분기에 한 번 100% 한국어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 구글 클라우드 온웨어의 호스트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온웨어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네트워킹 보안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진님과 같이 호스트를 하게 되어서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는 잘 지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웨어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알찬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겁게 온웨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클라우드 온웨어 디지털 컨퍼런스는 인프라 네트워크 세큐리티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호님? 네, 오늘 온웨어에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플랫폼 배포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솔루션과 이런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까지 최신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IT 업무를 위한 서비스들을 중심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첫 번째 세션으로는 저와 지금 함께 프리시유를 진행해 주신 세호님께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라는 제목의 세션으로 발표해 주실 예정인데요. 세호님의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 개념을 짚어보고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으로는 네트워킹 스페셜리스트 위대한님께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네트워킹 솔루션 주요 업데이트를 살펴보고요.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툴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 마지막 세션으로는 세큐리티 스페셜리스트 서진원님께서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구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라는 제목으로 구글이 추구하는 클라우드 보안의 철학과 구글 클라우드의 보안 제품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세션 중간에 깜짝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다섯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세션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세훈님 오늘 세 개의 세션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럼 각 세션당 다섯 분, 총 열 다섯 분께 드리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각 세션이 끝난 후 진행되는 세션 요약 및 Q&A 시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세션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수춤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퀴즈를 놓치셨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지금 화면 아래 Q&A 섹션이 보일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 궁금한 점 모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온웨어가 진행되는 동안 쭉 라이브 Q&A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세션을 들으시면서 세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또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접속하신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소개 드립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 스트럭처 모더나이제이션 스페셜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세호입니다. 네, 저는 세호님과 함께 구글 클라우드에서 디벨로퍼 마케팅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정연지입니다. 오늘 온웨어는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네트워킹 보안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응원하기 위해 저희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세션 중간중간에 세션 진행해 주신 스피커분들이 깜짝 퀴즈를 준비하셨어요. 정탑을 맞춰주신, 먼저 맞춰주신 선착순 5분께 소정의 클라우드 기념품을 드리고요. 또한 오늘 온웨어가 진행되는 동안 쭉 라이브 Q&A가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세션의 퀴즈 당첨자는 세션 이후 진행되는 세션 요약 및 Q&A 시간에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그동안 GCP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고민하지 마시고 마구마구 질문 남겨주세요.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본 이벤트가 끝나기 전인 마무리 시간에 당첨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실 세 분이 벌써 부럽습니다. 오늘 당첨되실 분들께는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비밀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리면 노트북 파우치, 구글 클라우드 그립톡, 텀블러 등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세 개의 세션에서 다섯 분씩 그리고 퀴즈를 맞추신 다섯 분씩 세 분, 열다섯 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질문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 다섯 분 또 추가로 선물을 드리니까 총 20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요새 텀블러 가지고 가면 할인해 주는 커피 전문점들도 많은데 네, 맞습니다. 유용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선물과 아주 유익한 세션들까지 지금 클라우드 온웨어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세션 소개로 넘어가 보면요. 이번 온웨어에는 저희가 특별히 정말 다양한 주제의 세션을 한 대 모았는데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혁신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배포를 위한 신속하고 안전한 연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솔루션 또한 이런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까지 최신 업데이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IT 업무를 위한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온웨어 이후 다시 보고 싶은 세션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지금 보시고 계신 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말씀드렸듯이 오늘 온웨어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 하단에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또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엔지니어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수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첫 번째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금 프리쇼와 함께하고 계신 세호님께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라는 제목의 세션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번 세션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및 스토리지의 개념을 짚어보고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주요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호님의 세션 중간에 깜짝 퀴즈 있을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꼭 놓치지 마시고 정답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세호님은 잠시 후 세션이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세호님의 세션이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